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2024년 여성시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남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남염도는 6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1억 명을 죽이고 싶다 말하죠. 무맥락으로 남염하고 6단계를 뛰어넘은 7단계라 말하는 우리 여자들. 그리고 여기서 6단계란 주위에 남자 없고 남친 없으며 가질 계획도 없고 평생 독신으로 살 거다. 한남은 하루에 한 번 패는 게 인생의 모토이며 그것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라는 게 6단계 남염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비혼과 평생 독신 남친 없이 산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녀들의 저런 말은 진심일까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얼마나 남성을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봐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들이 모인 곳에는 묘하게 수상한 하나의 글을 볼 수가 있고 그 글에는 이게 시발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해외여행 왔는데 갑자기 호빠 가고 싶어서 집 가고 싶은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돌았나 봐 라는 식의 문장을 알아듣기 힘들게 써놓은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해석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멈춰놓고 다시 봐보시길 바랍니다. 강남 보도 하우머치 시골에서 사는 여자라 가격 잘 모르는데 원정 가려고 해 건대 호빠 어때 때마침 성수역이어서 처음 와봤어 보도 노래방도 양주 가야 해 2시간에 40만원 태웠어 2명에서 라는 식으로 호빠에 가서 놀고 제꼈던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게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라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주위에 남자 없고 남친 없으며 가질 계획도 없고 평생 독신으로 산다더니 호빠 중 동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2023년 12월 이후 영수증 사진과 실장과의 카톡 그리고 호빠 선수와의 대화 캡쳐를 인증해야지만 댓글을 쓸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여자들이 416명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이 여자들이 과연 남성을 싫어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에는 양남틴더 시오피읍 시오티읍 등등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주는 내용을 보여드리죠. 여성시대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의 트레이너 짝사랑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그녀들은 헬스 트레이너와 유사연의 짝사랑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근육 보여주기만 하고 만져보란 소리를 안에서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화끈한 성희롱을 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상체 운동할 때 터치하면서 수업해줘서 너무 맛있었다. 나도 가슴 만져보고 싶다. 헬스 트레이너 가슴 너무 좋다 맨날 코받고 있어. 헬스 트레이너 몸 졸라준네 씨앙 한번 만져보고 싶다. 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여러분은 이 여자들이 이렇게나 음흉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헬스 트레이너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렇게 헬스 트레이너 짝사랑 글을 적으며 유사연애하는 여자들 싹 다 고도비만의 여자니까요. 헬스 트레이너랑 유사연애 썸 즐기는 여자들은 다 예쁘고 몸 좋은 건가? 나도 하고 싶어 난 고도비만이라 힘들겠지? 라는 이 내용을 보시면 현실에서 말 한번 못 걸어볼 진녀들이 저런 글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려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남염을 단계별로 측정한 걸 봐보겠습니다. 그녀들은 아가리로 숨 쉬듯 남성을 혐오하고 곧 죽어도 독신을 하겠다 말하지만 그녀들의 진심은 호빠에 가서 잘생긴 남자를 돈 주면서까지 만나고 싶어하고 잘생기고 몸 좋은 헬스 트레이너를 짝사랑하며 인터넷에 망상글을 쓰고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그녀들이 말하는 남염이라는 내용의 수준이 이런 수준인 겁니다. 남자를 만나고 싶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녀들은 남염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이 남자를 못 만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남자를 만나고 싶어할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그녀들의 은밀한 비밀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는 여자들의 맹세를 물에 적어놓는다.